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진진입니다 아스트로가 제12회 테나시아 탑10 어워즈에서 멕시코 1위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7번째 상인데요 멕시코 아루아 분들 그리고 우리 아루아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멤버들 개개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상을 주신 아루아 분들 그리고 TTA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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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